칠과에 칠과가 천재 이재형 For nice to save the earth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우 표현하기 인데 시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뭔만한게 좋겠다는 뜻이니까 음우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되고 Must나 Hebrew로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 되겠고 걱정이나 두려움 표현하기도 상관없을 것 같죠 I'm worried about the trash problem 해서 워리 어바웃이라는 말이 걱정하다는 뜻임은 알고 있을 거니까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면 부동사의 형용사적 문법이란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두 부동사가 꾸미는 것을 형용사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 뭐 할 명사 뭐 뭐 하는 명사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인물을 보면 We want to introduce the way to save water 물을 아낄 방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hree dogs to take care of 해서 돌, roll, 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말은 뭐 뭐 할 것 이렇게 해서 거지란 말이 필요운데 영혼은 앞에 온다고 생각해서 오순을 주의하면 되겠죠 보여줄 사진 마실 것 뭐 됐어요 중요한 것은 전지사가 올 수도 있으니 말 그대로 살집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house to live in 이라고 한다거나 쓸 펜 하면 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쓸 펜이라고 한다거나 이야기 할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반질 의자 할 때도 체오톡시 온을 하니까 여기 있는 전사를 빠트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잘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용사적 문법에서 잘 나오는 명사들이 있는데 밑에 잠깐 적을게요 어떤 명사가 잘 나오냐면 어떤 명사 뭐뭐 할 것 뭐뭐 할 사람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장소 뭐뭐 할 방법 이렇게 나오고 두부 정서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명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썸씽이나 썸원은 뭐하는 사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말 나오고 나서 뒤에 두부 당사 나오면 대부분은 형사적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썸씽이나 썸원 같은 표현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므로 형사 앞에서 정할 수 없고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썸씽 투 드링크 쓰면 마실 것이고 마실 것 중에 따뜻한 걸 주세요 하면 어떻게 쓰지 못하고 핫 썸씽 이렇게 쓰지 못하고 썸씽 아드 이렇게 뒤로 쓴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특히 5번 같은 경우에 밑줄 친 부분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이라고 할 때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네모를 쳐가지고 풀면 될 텐데 네모가 다 있죠 맞습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볼 것 이렇게 해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런던이 영어를 배웁니까 3번은 3번은 머니가 삽니까 브레드가 만듭니까 하우스가 바로 합니까 안되죠 이때는 왓치 애니싱이니까 여기다가 뭐를 쓰면 애니틴을 쓰면 딱 들어 맞죠 하지만 하지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아무리 봐도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책을 빌리기 위해서라고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되게 좋네요 앞에 있는 명사가 전부 다 있지만 뭐뭐할 명사라고 해석되는건 1번 밖에 없으니까 1번이 형사적 문법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문법이 될거란 말이야 나머지도 한번 풀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되죠 앞에 명사가 있는 것을 네모 치면 두개가 있죠 뭐하고 뭐하고 3번하고 5번이 있는데 이때는 읽을 잡지하니까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것 같고 뒤같은 경우는 스토어가 바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해석 어떻게 하고 그래서 5번 안되고 3번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사 정법 중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고나 컴일 때는 뒤에 있는 통부동사가 무조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죠 자 여기서는 1번이라고 적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주호동사 목적의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면 뭐를 쓴다 툴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말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공부하다가 아니고 공부하라고 하는거지 그래서 툴을 쓰는게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동사는 테리나 에스크나 원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되요 예비를 공부해야 되죠 예비는 뭐야 조동사 목적의 다음에 뭐를 쓰고 툴을 쓰고 나서 동사운영론을 쓰는게 일반적인데 툴을 안쓰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헬프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하고 헬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지각동사가 되겠죠 지각사역 헬프는 목적의 다음에 동사 운영은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시험에 나올거라고 우선은 지각동사부터 하겠습니다 1번 지각동사는 목적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뭐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입니다 이때 동사 자리에 오는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2가 빠진 동사운영이 되고 두번째는 ING도 됩니다 동사운영이 올 때는 이미 했던 일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고 ING를 쓸 때는 지금 하는 일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미래 할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각동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토부 동사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왜 조금 있다가 지인 알 거를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냐말이야 하지만 1번 같이 대부분의 경우인 경우는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했으면 아직 공부했어 안했어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미래 뜻이 있으니까 토부 동사가 될 거라 이 말이죠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우는게 좋은게 본다란 단어가 듣다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사격동사는 목조어가 어떤 동작을 하라고 시키는 것인데 이때는 무조건 동사운영만 됩니다 2가 빠진 동사운영이 되겠죠 사격동사는 뭐가 있고 허락을 나타내는 강제로 시키는 강제로 시키는 메이크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한테 또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또는 사장이 직원한테 시킬 때는 대부분 헤브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마지막 헬프는요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대신 ing 은 쓸 수 없어요 지금 이 과에서는 지각동사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모양을 어떻게 쓴다 첫번째 동사운영하고 와인이를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겠지만 조금 복잡하겠지만 1번 2번 즉 대부분의 경우하고 사격동사하고 헬프까지 같이 알아두는게 되게 좋을 거에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은 효과서의 문을 보면 If you turn the water on 물을 틀어 놓으면 We'll see the heartbreak 이게 아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깨지는 그거죠 수도꼭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깨지는 거 마음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해서 see라는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의 라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5도 가능하고 브레이크도 가능하고 브레이킹도 되겠죠 하지만 뭔 안된다고 2브레이크는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 I heard someone call my name 나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또는 부르는 것 하지만 이따가 부르는 것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2크로 안된다 이거죠 지각동사 문제는 대부분은 4번 4번 우선 풀어볼게요 법법상 강거슨이라고 되있죠 I heard the boy play the piano Did you see a man swims? He watched his sister clean her room She felt someone coming through the The students smell something burning 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각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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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고? 동사원형이나 ING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동사원형도 쓰고 O도 쓰고 ING도 쓰고 하지만 이런 모양이 없으니까 SWIME S를 빼야되겠죠 여기까지 풀고 모르는 것 있으면 이따가 질문 받을 테니까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 끝